국가안보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순방 후속 조치로 한반도 핵운용 정보 공유와 시뮬레이션 연습 등 다양한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안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안보실이 15일 장호진 안보실장을 주재로 안보 분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순방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순방을 통해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과 공동선명을 채택해 핵기반 동맹으로 격산된 한미동맹의 국권화 위상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한반도 핵억제 지침을 내실익기 이행하기 위한 한반도 핵운용 관련 정보 공유와 협의 그리고 공동기획과 실행 등을 분야별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맞춰 한미가 개최하는 연례 범정부 시뮬레이션과 국방 군사도상훈련을 통해 필요한 연습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러북 간의 불법적인 군사 경제적 협력에 대해서는 나토 정상회의 공동선명과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공동선명을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하되 러시아 측과의 대화도 이어나가며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검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무기에 관한 정보도 나토와 조기 공유가 가능하도록 준비해 들어갑니다. 정보는 이 밖에도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합의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조속히 이행하고 지난 14일에 열린 북한이탈 주민의 날 행사 후속 조치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안재현입니다. 촬영기자1호